아니 이거 잠깐만 이거 그거 볼륨 볼륨 조절이 왜 안 되지 밖에서 해야 되는 거죠 바퀴 세팅에서 오디오 아웃풋 세팅 아니잖아 이거 아 나 이거 세팅이 안 돼 왜 이러지 어드져스 이거 파티방 소리만 줄이려고요 아 그냥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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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엄청 키운 건데 이거 파티방에서 아 파티방에서 파티방 세팅 오케이 네 아 네 아 아 aan 활 그래도 커 왜 그래도 근데 음악거 다jm night 여러분들 목소리가 안들린데요 아끼니 가자 가자 민어 님 우리 일등하고 꼴차 해가지고 스파이 continuum 그래. 누가 딱 봤어. 누가 1등강 나오면은 몰아주게 하자. 꼴찌라도 사수합시다 우리. 5등 할 바에 꼴찌해라. 그렇지. 아싸리 자살해. 5등 할 바에 만원 벌자. 응 알겠어요. 아니 의자가 안 맞아가지고. 오케이 레츠 기릿. 레츠 기릿. 사방이 저기야. 아 왜 이렇게 많아 또. 나 왔는데 벌써 죽어서 없어졌어. 엄청 많아. 아우 저기 뭔가. 아우 길이야. 야아. 와아. 민순이 북올 피하네. 와아. 대박이다 와. 역시. 오우. 요툼. 요툼이나 노리고 있어. 계속. 오우. 민화님 타이밍 좋아. 민화님 타이밍 좋아. 내가 2등으로 가. 혹시 내 꼴찌로 내려갈게. 아 뭐야.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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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위스 mobo 사부 석혜님 안 하시나본데? 아니요 유튜브 계속 날라오는데 아 그래요 아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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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민순이 개까스로 살아가네 아 아우 살아있어 아직 어우 민순이 석기님 살아있네 내가 처음 죽었어 와 운돈좌에 광란부터 있어요 민순이 운돈좌는 원래 킬하고 나면 엄청 세잖아요 오 방금 드리고 난다 맞았는데 엄청 아팠어 와 아 민순이 이걸 사네 민순이 진짜 딸키로 잘 살아 아 모기 이씨 아 모기 이씨 빨리 춤 빠져야 되겠어 요툰 바로 달라 오오 뒤에도 있어 도망가 아 아 아 점프가 늦었어 점프가 빨랐어 아 아 아 클라우미 너무 쇼달거리는 상관 아니야 클라우미 쇼포스 써 벌써 어 클라우미 쇼포스 써 뭐 너무 많고 아닐까 도망가 슈퍼는 슈퍼다 5 뭐 여요 툴이 죽었다 여튼이 불에 뽑는다 아 이래는 빨리 올라가 그게 내 맘대로 안 돼 러브샷 밑으로 내려가고 성대님 지금 샤피론이에요 왜 어 샤피론 근접해서 비슷하구나 와 쇼다 찾지 아우 안보여 아우 왠순이 쩌다 오 오 마운틴탑 뭐야 마운틴탑 생각도 못했다 와 마운틴탑 아 지금 마운틴탑으로 지금 점프하고 쏘시는구나 산 뻥 오리 상뽕오리 뭐야 산꼭대기 산 꺽디기 산 꺽디기 야 이걸래요 어 안보였어 오? 오! 으아! 안 돼! 내가 다 쏜 건데 뺏겼어 내가 다 먹었다롱 쭈쭈쭈 안녕하세요 내가 먹었다롱 민수님 집중 견뎌다 아 목이 미치겠네 한 마리 있는 것 같은데 가지 마세요 동큐님 글루감 죽어 딴 사람한테 나한테 와 오오오 요오 나도 쐈는데 아오오 아 괜히 샷배롱 오오오 와 괜히 뭐했어 샷배롱 불을 뿜는다 오! 오 점프했는데 우와 뭐야 꼴 꼴찌야? 3분 남았네 너무 와 양각신 오오 3분 남았다 오오오오 안 돼 안 돼 스타ре게 안됨 pen 잘 다니냐 살아낫습니다 어디가 빨리 쫓아야 돼 둘 명만 잡으면 되는데 좋아 안 돼 내가 그냥은 못 간다, 내가. 내가 그냥은 못 가. 아키네 빨리 민수인 좀 잡아 봐, 1등 해야지. 안 돼! 파워러도 먹어볼까? 그래, 파워러도 좀 먹어봐. 날 죽이고 있어, 아키네. 1등은 민수인 잡으라니까. 어이, 너무 많아 여기. 여기 왜 이렇게 많아. 어휴, 안 돼, 빠져야 돼. 날 죽이면 어떻게 해, 지금. 에이, 씨. 어우, 안 돼. 왜 내가 나한테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한 명만 와. 오지마아. 오, 오케이 한 명 와. 오, 와우. 한 명만 오면 돼. 양, 양각이야. 양각이다! 살려줘! 양각이다! 나랑 먹었다. 살려줘. 나랑 먹었다. 양각이다. 양각이다. 양각이. 안 돼. 서키링 바짝 쫓아온다. 파이팅,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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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딨어? 오, 알았어, 알았어. 와, 미다니까, 안 졌어? 아, 미다니까, 안 졌어, 지금? 하운드, 앉았다가 다시 일어났지. 뭐야 골대공증이야? 어떻게 알았지? 골대공증 뭡니까? 민순민 자퀴 왜 이렇게 없냐? 다 딸기로 사시네요 총 3경기 중에 첫 번째 경기 끝났습니다 1등은 민순민 1.14 나쁘지 않다 그래도 킬 됐 2등 석힌 님 2.14 나쁘지 않다 민순민 자퀴 왜 이렇게 힘들지? 두 번째 맵은 민순민 완전 개피로 가 개피로 계속 살아 두 번째 맵은 불기래 재단으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맵은 불기래 했지만 아니 요툰이 데드클리프에 좀 유리한 맵이야 다음 맵 봐야돼 물론 석힌 님이 잘하긴 하는데 두 번째 맵 들어갑니다 와 민수 님만 잡았다고 한 3점을 더 냈을 것 같은데 아 아 개딸팀으로 계속 살아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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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거 은근 샷 건에 먼저 죽는 경우 꽤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미스님 그죠? 에 저도 그거 하다가 샷 건에 먼저 많이 나 저도 분명히 눌렀는데 샷 건 땜에 먼저 죽는 경우가 좀 있었어요 그럼 내가 더 못했나 보다 그치 빨리 나가니까 아무래도 자 가자 넓어진건 괜찮아 그래도 뭐야 바로 왜 레이더가 막 떠 잠깐만 레이더 우리 하나씩만 하자 하나씩만 에휴 하나씩만 에휴 도망갈 데가 없어 여기 굉장히 빡센 애기야 혜자님 미나님 세워갈순데 아 뭐라고? 미나님 혈관 들자 혜자님 혈관 들고 봐야지 남자가 혜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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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탤라이스 혜자tez 도망갈uto 네 으 우리 가운데로 가지. 빡세게 싸워야지. 인싸니까. 인싸잖아. 알잖니. 샤페론 짱이잖니. 짱이잖아요. 오우 샤페론. 확실하게 살아있네. 점프한 걸 샤페론으로 잡네. 한 발이 빗나갔어. 다들 어딨어? 왜 이렇게 가운데로 안 모이고 다 어디가? 어? 아 그래 죽었다. 죽었다. 요툰이 날아온다. 요툰 어딨어? 어 이거 어딨어. 저쪽 가면 안 돼 있어. 요툰 가기야. 안 돼. 안 돼. 왜 이렇게 사방이 저기야. 와 니즈는 또 따뜻해서 살았어. 너무 많다. 저기. 오우 찾기 힘들어. 도망갈 데가 없어. 한탄 갈아가지고. 크랑님 무빙이 너무 좋아졌는데? 아 크랑님 잘해. 아아. 한 방에 안 죽어. 요툰에 죽지 말라고. 지금 되게 전략적으로 플레이하고 있어 지금. 석희님. 딱 적당한 거리에서만 싸우고 있어. 와아. 대박. 제발. 우리 다 JB나 이래 가야 되겠구먼 이거. 요툰 충전하고 있다 저기? 안 돼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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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엣 유툰 충전하고 있어 야 유툰 어 안죽아 안죽아 어 내 애인 날아가 다니네 잠깐만 삼각이야 잠깐만 있어봐 도망쳐가 뭐야 어어 뭐야 양쪽에서 쏘지마 양쪽에서 쏘지마 세방향에서 쏘 내가 죽었어 아, 큰장니 잡으러 나갈 c 노크를 내가 못했다 저거 트레킹하는 노바불라서 아마도 어 트레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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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응급 좋더라고 트래킹 되는 거 봐보니 진짜 미치겠다 나도 하천으로 가야지 에이 에이 이러는 거 아니지 에이 내 슈퍼 에이 내 슈퍼 아이씨 민수님 왜 나한테 써 그거 아이씨 아우 갈라인 아우 갈라인 어 아 안돼 짧았어 민리가 야아 석희님이 1등이야 오 대박 나는 나는 석희님을 무시하지 않아 와 또 살았어 이거 누구야 와 여툼 뒤에서 막 날라와 아 안돼 이렇게 날아가면 안되는데 안돼 여툼이 뒤에서 막 날라온다 도망을 못 가네 아 슈퍼 날라왔다 카운이 어디야? 이리 좀 아파 다들 오 겨우 피했다 소지까지 죽였다 오 빗나갔어 두 번째께 와 하이 망창하다 오 여툼이 아프다 내가 이기는 타이밍인데 그걸 미스하네 오우 나이스 오우 쏘지 마세요 이리와 이리와 이 꼬끼리 너무 높아 안돼 뒤에서 쏘지마 뒤에서 쏘지마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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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이 세 세 군데 뭐야 이거 레이더 세 개 진짜 다 어딨냐 안돼 안돼 후탄 없어 후탄 없어 아우 아 탄 없어 아 정직하게 다가와줬는데 3분정도 남아있어 3분정도 남아있어 하필에 또 망가 하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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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이 티맞았어? 나한테 답할로 안 되지 하필 동규님 완전 개피했는데 하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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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필 하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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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데에 정신 팔고 있으니까 석퀸님의 요튼을 피할 수가 없어. 아키네 진짜.. 다음 파 안 돼? 빨리 이리 가. 저기 슈퍼야. 도망가야 돼. 1위로 가도록 해. 아 이거 아키네 우리 어정쩡하면 안 돼. 1위로 1등 골동 블링 하나 해야 돼. 오케이. 아.. 1킬하네 슈퍼로. 어디선가 요툰의 소리가 들린다. 그 앞에서 요툰. 어? 아이 뭐야. 아이 아깝다. 내가 내가 잡을 수 있었는데. 오우 뭐야. 이거 뭐야 도망가. 빨리 도망가. 도망가. 소리가 난다. 아 뭐 더 까지 못 가겠네. 농자 안 돼? 응? 아 뒤로 걸린다. 죽어버렸어. 딱 한 발 피하면. 한 발만 피하면 석퀸님 잡는 건데. 그 한 발이 안 피해주냐? 오우. 아아 뒤로 왔네. 어 뭐야. 다 쪼네 어딜 도대체? 오오 슈퍼다 옳지야? 2등 킥 아이 뭐야 저 뒤에 아이C 아이C 아이 레이더 왜 이렇게 많아 아이 아무것도 못했네 몇 등이야 나 아 어디선가 또 나오는 요튼 꼴찌다 꼴찌다 준비하라 석키로 석키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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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없는 계곡 갑니다 자 마지막 메 끝없는 계곡 가요 네 5등 4등 했어 나 다음번에 3등 할 차례다 아 아키네 샤페랑 연습 좀 했네 아니 원래 잘했니까 갑시다 아 요튼 세키로는 요새끼 아주 요새끼 요새끼 뭐 볼까 요새끼 요새끼 아니 줄임말이에요 줄임말 요튼든 석키님 로망이야 요튼 세키 모르겠다 아 고객님 아 악힝 요새끼 요새끼 네 아 크기 3등 이번판 2등 아 그럼 다음판 1등하면 총합 1등 될 수도 있겠네 석희님이 내려가야 1등이네 어우 석희님이 종합 그거네 석희님이 1등 2등 했어요 지금? 1등 3등 했나? 1등 2등 했어? 아 2등? 2등 1등 2등 1등 했죠 석희님이 그러니까 석희님이 이번판에 잘하면 1등이네 우리 다 JB로 가야 돼 JB 갑시다 우리 나는 진작에 내려갔어 석희님이 왜 로마야 왜 안들려? 목소리 엄청 작아요 난 안들린다 어디갔어? 아니 나 완전 탐각이야 아 뭐야 이게 아 양쪽 장난 아니다 아 점프격크 3발 맞혀도 마지막 한 발이 쓴다 아 하나밖에 못 줬었다 아휴 야 또 요툰 충전하는 소리가 들린다 나 요툰한테만 2대 맞았어 요툰 탄지 맞았어 내게 되냐고 죽었는데 안 죽고 싶다고 안 죽고 싶다고 또 숨었다 나오기 어디가 쩐인데 말을 좀 해줘봐 너무 멀었어 야 이거 만나서 피하니까 한 번에 안 쓰네 한 번 넣었다 빼내 충전을 아 석이는 쟤 장애인이라니까 몇 분 깎는 중 뭐야 이건 또 앞으로 요새끼라고 지금 차내 에이 헤헤 피했다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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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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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했는데 여기다 주워먹을 수 있었는데 너무 주워먹기가 많아 어디갔어 일로와 일로와 내꺼야 내꺼야 석희님 내꺼야 아아 아 뭐야 아 롭샷 자꾸 터지면 안되데 같이 올라가는데 어 아아 두발 빗나갔네 요툰 여덟발 요툰 여덟발 ㅄ 어 clot 행사 roz 요툰 으으으으으으으으ㅏ 웨分 뒤에 슈퍼온다 아이씨 죽일 뻔했다 뒤에 보면 죽여 내껀데 도망 잘 간다 말도 안된다 여튼 사단이 없어 나 쟨 데서 나왔는데 쟨 데서 나왔는데 쟨 데서 나왔는데 바로 보였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안돼 민수님 이런건 좀 죽어져요 왜 도망가는거야 딸피로 맨날 걔 딸피로 도망가 삼콕땡이 요튼 아주 그냥 어우 에잇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어디야 어디서 먹고먹힌다 먹고먹히는구만 근데 와드였어 아이씨 아이씨 석희님이었구만 안돼 석희님 잡으세요 석희님 석희님 1등이야 아이씨 하악 tok 아이씨 아ico 작아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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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희님 또 석희님도 못잡았어 성재님 을 못잡았네 방금 성재님을 잡았어야 되는데 샷팔이 그저 그렇네 미나님 아 뒤돌았잖아 방금 오케이 오케이 슈퍼 왜 공도 큰게 어우 왜 이렇게 팔이 떨리지 사시나무 떨듯이 떨리는데 어우 못잡았다 어우 삼견 살려줘 살려줘 여기가 핫존이구만 A가 핫존이네 A가 어우 굿샷 미나님 1등하면 안 돼 내려와 1등하면 안 돼 아 저 팀이 밖에서 쏘려고 안 되네 무조건 빌드 해야 되네 에이 운둔자로 쏘지마요 민수님 무서워요 아 저기서 진행이 되네 아아 하필이면 저기 그게 있어 아하이 잠깐만 잠깐만 저쪽에 많아 저쪽에 많아 아 아이 또 뒤야 누가 잡아야 돼 있어봐 있어봐 어디가 어디갔어 아우 아 아잇 잠깐만 아잇 아잇 노바봉 또 무릎까지 거기 가지마 노바봉 있어 흐흐흐흫 오 이 어떤 친절한 아 삿 꼭대기 야 도망들 엄청 빨리 가시는구만 흐흠 진짜 나 때리지 마! 양옆에서! 어 뭐야? 늑대군주? 감사합니다. 우린 또 요 툰에 그렇게 쉽게 죽지 않지. 안 돼! 너 멀어. 짜증난다. 총을 바꿀 시간이 없네. 스파 바로 끝나면 열받아. 도망갔어. 에이. 어? 아 밀리 안 나가냐? 왜? 아 씨. 아 왜 뒤에 썼어? 아 그러니까 이게 너무 크다. 저 사거리가 사기네. 요튼 다른 거 보다. 오 마케네. 그래가지고 샷건 쓰겠어? 어. 못내. 타점이 높네. 어! 또 빗나갔어. 이상하게 민수님이랑 싸우면 샷건이 빗나가지. 아 민수님 무빙이 빨라. 다른 사람들보다. 엑스 위치. 엑스 위치. 다들 뭐 궁극기 부품 쓴 거야? 나는 왜 이렇게 궁극기가 안 차 남들보다. 에이 궁극기야. 도망가. 똑같이 하는 거 같은데. 그니까. 뭐. 어. 하키네. 하키네. 에이. 아 시합건 에임 털렸지 완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키네시나 동점이네 킬대 피해 다 압도적이지 다행이다 다행이다 수고하셨습니다 경기 결과 취합해가지고 경기 결과 누가 취합하고 있겠지 아 주다수님 5등이 아니라고 지금 5만원 아 주다수님 제가 1등 하려고 열심히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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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쁜 유행 수도익 rit 내가 난투의 비밀을 알았네. 동균 님 아니었으면은 제 입이 가는 거네. 어? 근데 어쨌든 석희 님이 1등이네요. 석희 님 킬수가 압도적이야. 킬수로 두 번째 판에 킬을 많이 하셨네. 응. 동균 님이. 아니 근데 석희 님 킬 때도 좋아. 뭐 참 잘할 게 없어. 목소리가 작아요. 석희 님. 석희 님 하나도 안 들려요. 거의 안 들려요. 난 마이클 끊은 줄 알았어. 작아지. 동균 님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자 일단 영원이십쇼. 아이고. 역시 노력은 매신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아 실망스럽네요. 자 석희 님 이제 1티어 대전 가서 알리고 오시죠. 하하하하 자 경쟁 가실 분 뭐..놀 사람.. 아니 나 한 번만.. 퀵풀도 괜찮아요. 한 번만 더 하면 나 이거 강장이란 말이야. 빨리 붙어봐 잠깐만 민..민수님 그거 가셔야 되는데 퍼즐..안 가시려나? 나가셨네? 빨리 한 명 더 뭐 갈까? 퀵풀 갈까? 경쟁 갈까? 빨리 가요. 안 빨리 가야겠네 빨리 끝나는 걸로 가자. 퀵풀 가자 난 난장 이거로 알고 있었어 감사합니다 이 정도일 줄이야 진짜 요툰 깎는 장인이야 진짜 요툰 깎는 장인이야 거의 세 발을 내가 무조건 먼저 쏘거든 근데 저 마지막 한 방에 했었죠 마지막 한 방에 했었죠 상추죠 스키님 마이크가 너무 작아요 아직도 안 들려 스키님 갑자기 연결해서 그런가? 잠만 갑자기 연결해서 그런가? 잠만 6킬이랑 강 에이.. 이 정도면 강은 아니야 신의 물 인정해드립니다 알았어 신의 물 꼴 신의 물로 하시죠 석현님과 강이 생기겠네 이거 이러다가 진짜 나는 10킬 차이나 석현님이랑 강이 있어 둘 둘 들리나?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아니 근데 대체 어떻게 이렇게 석현님한테 난 석현님한테 거의 안 죽은 것 같은데? 나는 많이 죽었어 아니 이게 딴 사람이랑 싸우고 와서 보면 저 멀리서 요툰 깎이 날아와 맞아 아아 아아 잘 들려 잘 들려 계속 뛰어다녀서 석현님한테 덜 죽었나보네 그래서 석현님 마지막 판에 머리 좀 썼네 이걸 멀리 떨어져서 쏘고 아닌데 그냥 한 건데 빨간 거 보이면 쫓아가서 그냥 그렇지 아니야 잘했어요 나는 인정해 석현님 요툰 석현은 인정해 감사합니다 잠깐 못 할 뿐이지 뭐든 잘하면 어때 헐 서버 점검이야 아 맞다 12시 점검이었지 딱 맞게 끝났네 아 나 이거 한 판 해야 되는데 당장 날라.. 날라가는데 어? 저는.. 저는 튕겼어요 PLX인가? 바운스 MC 그쪽 클렌장이죠 바운스 MC님이 흠 어 다 흠 흠 어? 나 이거 꺼야 되는구나? 방송? 방송 어떻게 끄지? 방송 끄는 법을 몰라. 아 여기 있구나.